도둑이 등장하는 꿈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도둑이 등장하는 상황은 다양한 심리적, 감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도둑 꿈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꿈의 몽 이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도둑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꿈에서 도둑이 집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느끼거나 개인적인 경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둑 꿈은 신뢰와 배신에 대한 염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도둑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이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도둑이 집이나 물건을 훔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심리적 상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도둑 꿈은 꿈꾸는 사람의 자신감 부족이나 자아 존중감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꿈에 등장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둑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자기 의심과 싸우고 있는 상황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도둑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도둑이 꿈에 등장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내면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공간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손상되거나 상실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박 모 씨는 꿈에서 도둑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박 씨가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안전과 자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최근에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겪고 있었으며 꿈에서 나타난 도둑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중요한 자원이나 소중한 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자원이나 자산이 손상되거나 상실될까 걱정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시 사례 이 모 씨는 꿈에서 도둑이 자신의 가방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이 씨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나 자원이 상실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나 자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꿈에서 나타난 도둑은 그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도둑이 꿈에 나타나지만 결국 도망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위협적인 요소나 불안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 김 모 씨는 꿈에서 도둑이 자신의 집에 침입했지만 결국 도망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김 씨가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최근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꿈에서 도둑이 도망치는 것은 그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도둑과 대면하거나 맞서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나 불안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시 사례 최 모 씨는 꿈에서 도둑과 직접 대면하여 물건을 되찾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최 씨가 자신의 문제나 불안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최근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꿈에서 도둑과 대면하는 것은 그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도둑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도둑의 행동이나 꿈꾸는 사람의 반응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갈등, 불안감, 자아 존중감 문제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개인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모두 훔쳐간 꿈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모두 훔쳐간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큰 경사가 있으며 수입이 점점 늘고 사업 면에서는 거래량이 늘어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도둑이 들어와서 추격하지만 놓치는 꿈 도둑이 들어와서 추격하지만 놓치는 꿈은 집에 나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 자기 신발을 훔쳐가는 꿈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말다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꿈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른 꿈 온세가 좋고 기람 도둑이 사소한 물건이나 동전을 가져가는 꿈 근심과 장애가 해소되지만 중요한 기물이 없어지는 경우는 큰 손실과 파탄 등 굳은 일이 생긴다. 도둑이 쌀 가마를 가져가는 꿈 남에게 재물을 주거나 세금 등으로 재산이 줄어듬 도둑이 와서 단벽을 뚫는 꿈 도둑이 와서 단벽을 뚫는 꿈을 꾸게 되면 노동 또는 연구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다. 도둑이 이웃집으로 들어간 것을 본 꿈 도둑을 잡거나 신문기사를 읽게 됨 도둑이 자기 집에 벽을 뚫는 꿈 주의할 일 좋은 소식이 생길 징조로 결혼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취직, 입학 등 좋은 일이 생길 길몽 도둑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는 꿈 꿈과는 반대로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거나 좋은 연인을 만나게 될 징조 도둑이 잡히는 꿈 기업이 날로 번창할 길몽 도둑 맞는 꿈 가방이나 지갑 속에 돈을 도둑 맞는 경우에는 근심과 걱정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금액을 도둑맞게 되면 실제로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도둑에게 먹을 것을 주는 꿈 뜻하지 않았던 재난을 당할 꿈이다 도둑에게 재산을 탈취 당하거나 도둑을 뒤쫓아 추격해 가는 꿈 재반 우한이나 장애가 해소될 길몽이다 도둑을 때려 잡은 꿈 애군을 가지고 가는 도둑을 잡았으므로 흉함이 있음 도둑을 맞는 꿈 도둑을 맞거나 강도가 들어와서 상처 또는 살해당하는 꿈은 길몽으로 이익이 들어온다. 특히 사업가에게는 큰 이익을 볼 좋은 꿈이다 도둑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숨는 꿈 어렵고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된 도둑을 쫓아 시장이나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꿈 질병이나 손실이 발생돼 흉몽이다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꿈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도와줄 배우자 또는 협력자 동업자를 만난다 도둑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 도둑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도둑을 잡거나 도둑에 관련된 정보를 듣게 된다 옷을 도둑맞든가 분실하면 끈심스러운 일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다가 해소된다 원숭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는 꿈 전염병이나 감기에 걸리기 쉽다 두 개의 세력단체가 서로 반목하여 싸우기 쉽다 이불 속으로 도둑이 숨는 꿈 이불 속으로 도둑이 숨는 꿈을 꾸게 되면 홀로 어떤 연구에 집착하거나 학업, 사업 등이 어려워진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 골동품을 가져가는 꿈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 골동품을 가져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여 수입이 늘고 거래가 활발하여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잡으려다 놓친 꿈 자신의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거나 병에서 나올 꿈 자신이 도둑이 되어 남의 집에 들어간 꿈 계획하거나 소망한 일이 잘 되어 출세하게 된 자신이 도둑이 된 꿈 당신이 도둑과 함께 남의 집을 털려고 간 꿈은 퍽 좋은 꿈으로 출세할 길조이다 자신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 남의 빈 집에 침입하는 꿈 다행스럽게 큰 손실이나 파탄의 장애를 모면하거나 남의 구설, 회방 및 말썽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소매치기를 하거나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는 꿈 예기치 않았던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든지 귀인을 만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자전거를 도둑맞는 꿈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꿈은 뜻밖의 수입이나 이익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다만 평소에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뜻밖의 손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롱이나 금고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도둑맞는 꿈 장롱이나 금고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겨 멀어지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암시다 지갑이 몹쓰게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둑을 맞아 잃어버리는 꿈 재물이나 권리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하는 일이 순탄치 못해서 곤란과 장애를 치르며 부부나 연인과의 불화 갈등 내지 다툼이 빚어지게 된다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사업이나 장사에서 이득을 보게 될 꿈 행운이 생길 꿈 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갔으나 다시 찾은 꿈 재물을 잃거나 악재가 겹치게 됨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꿈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불길한 모든 일들이 없어진다 창고에 도둑이 들어 곡식이나 재물을 털어가는 꿈 경영사의 실패와 재산파탄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핸드백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 그것이 적은 액수일 때는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자신의 내력을 남에게 알린다 가방을 잃거나 도둑맞는 꿈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군가를 잃는 등 이별하게 됨 강도나 빈집털이 도둑을 만나는 꿈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으로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꿈 담을 뚫고 도둑이 들어오는 꿈 자신의 일을 도울 동업자나 배우자를 만나 별속하게 됨 도둑 또는 간첩을 포박하고 감시하는 꿈 상품 또는 일을 인수하거나 인계차를 물색하게 된다 도둑과 말다툼을 하며 가까운 친척과 언쟁을 벌인다 무엇인가를 도둑맞는 꿈 도둑을 맞는 것은 가족 간의 괴로움이 해결된다는 암시이다 물건을 도둑이 훔쳐가는 꿈 물건을 도둑이 훔쳐가면 못받게 횡재를 하거나 외외의 배우자를 얻어 귀여운 자녀를 얻게 된다 벽섬이나 쌀 가마니를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꿈 재물의 일부를 남에게 주거나 세금을 내며 사업성과를 분배할 일이 생긴다 손가방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 손가방 속에 돈을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잃어버린 돈이 소액이면 왠심 걱정이 해소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일이 생긴다 술 취한 도둑이나 강도가 집안에 들어온 꿈 전혀 뜻하지 않는 일로 집안이 몰락하거나 사업이 파산하게 되어 큰 낭배에 빠질 수 있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사법관리에게 체포되는 꿈 여러가지 난건과 장애를 극복하고 가업이 번창하며 재물과 명예가 융성해진다 도둑이나 강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게 집니다 도둑이나 범인을 쫓아 사방을 헤매다 놓치는 꿈 재물에 피해나 구설이 생기는 등 말썽에 부딪히게 된다 도둑 잡는 꿈 도둑이 나오는 꿈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보통은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을 쫓아가는 꿈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을 잡았다면 소중한 것을 보호하게 되는 꿈입니다 도둑질을 하여 죄를 범한 후 자수하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꿈 대응몽으로 직장인은 결정을 요하는 일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을 도둑맞는 꿈 돈이 들어온다 모자를 남에게 뺏기거나 도둑맞는 꿈 모자를 남에게 뺏기거나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업무상 실수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징조다 신발을 도둑맞는 꿈 배신 등의 이유로 배우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징조 쌀가마를 도둑이 가져가는 꿈 남에게 재물을 주거나 세금 등으로 재산이 분배된다 재산이 줄어들 꿈 양말을 도둑맞는 꿈 양말을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소외당함시다 집에 도둑이 드는 꿈 도둑맞는 꿈은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길몽으로 풀이됩니다 도둑에 의해서 자신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히려 행재를 하거나 행운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둑에게 당하는 꿈을 꾸셨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 생기니 안심하셔도 좋답니다 받아병 2